안녕하세요 마이 스윗디어에서 최정호 셰프를 연기한 장윤수입니다 캐릭터 연기를 위한 노력? 제가 연기한 정우라는 캐릭터는 첫인상은 조금 가볍기도 하고 어찌 보면 예의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내면은 무척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인물이거든요 아주 유쾌하고 속이 깊은 친구랄까 제가 정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촬영 현장에서도 배우 장윤수가 아닌 셰프 최정호로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촬영 중간중간에 여기서 정우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우가 엄친한 캐릭터거든요 요리면 요리 노래면 노래 사교성도 정말 좋고 또 외모도 네 좋아요 그렇게 뭐 완벽한 캐릭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선 제가 최정우가 되어야겠더라고요 메이킹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담겨있을 거예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마이씨이 뛰어 메이킹 영상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첫인상은 비록 가볍고 거칠지만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드러나는 속깊고 다정한 정우의 모습도 저희 마이씨이 뛰어 본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 최정우가 연기한 아니 저 장일수가 연기한 최정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